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께 본인이 넘어가버린 옵저버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잘 들어 나는 비혼주의니까 결혼 절대 꿈도 꾸지마 어 그래 알았어 우리 그냥 연애만 하자 3년 뒤 야 이 사기꾼 새끼야 내 3년 인생 불안해 자 물었다 앙 원제 아니 비혼주의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결혼하자는 여자친구 제목 그대로입니다. 분명 여친이 자기는 비혼주의라고 했었고 나도 그게 좋아가지고 마음 편하게 만나왔던 건데요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는 거요 참고로 저희 둘 다 30초 중반입니다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났고 지금 3년 됐는데요 서로가 처음부터 비혼인 걸 완전히 오픈했다 이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요 그때 여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비혼주의야 그래도 연애하는 거 괜찮아 나는 시간 낭비하는 거 너무 싫다고 이런 말을 했었고 뭐 나 같은 경우에 완전한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딱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친이 그게 정말이야? 확실한 거지? 내 생각 절대 안 바뀌니까 나중에 가서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느니 그딴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 이렇게 말한 뒤에 우리는 그렇게 정식 연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2년 반 넘게 쭉 잘만 나왔는데요 어?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얘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요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 내 친구가 이번에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 은근슬쩍 자기야 우리도 혹시 나중에 결혼하면 말이지 이런 가정을 대화의 화두로 계속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럴 때마다 저는 글쎄 우리는 둘 다 결혼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 이런 가정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었고요 또 간혹 여친이 물고 늘어질 때가 있거든 에이 어차피 상상인데 뭐 어때 이야기해봐 이러면은 그래 그럼 뭐 사실 재밌게 하겠지 이런 정도로만 짧게 대답하고 말을 바로바로 돌려버리곤 했었습니다 설마 이거 결혼에 대한 빌드업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미심쩍은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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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완전 개거지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아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또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 친구가 시댁이랑 잘 지낸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대뜸 아 우리는 언제쯤 가족끼리 합치게 될까 이러는 겁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라 속으로는 당황을 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티 안 내고 그거 되면 이상하잖아 아우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우리는 그럴 일 절대 없지 이러면서 농담하지마 라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평소처럼 그랬는데 이번엔 다르더라고 역시나 평소랑 다른 반응을 보여요 평소 같았으면 자기도 그냥 농담 이러면서 웃었을 텐데 엄청 서운하고 그 짜증난 말투 있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아니 자기는 왜 맨날 그럴 일이 없다고만 해 이러는 겁니다 야 여기서 진짜 뭐랄까 아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구나 라는 그런 공포가 음습해왔고 저도 똑같이 웃음길 싹 빼고 완전 진지하게 대답을 했죠 왜냐니 야 이건 내가 묻고 싶은 건데 너야말로 요즘 자꾸 왜 이러는 거야 어? 우리 둘 다 그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고 시작한 거잖아 게다가 절대 마음 바뀔 일 없다고 못 박은 게 누군데 야 솔직히 이런 반응 보이는 거 나 너무 당황스럽다 이랬더니 사람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변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때랑 지금이랑 같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화를 내요 물론 그래요 저도 얘를 만나는 동안 뭐 사랑스러운 면모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걸 수차례 보면서 그래 이런 여자라면 뭐 결혼해도 괜찮겠다 아니 결혼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한 게 있었고 또 이게 오래 사귀다 보니까 얘가 뭐랄까 감정적인 진폭이 너무 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는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아무리 안 맞는 게 있어도 그냥 사귀는 거면 동거를 하지 않는 이상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더는 안 보니까 그날은 아무 상관없고 괜찮은 거야 나도 휴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살면서 이런 거지 같은 꼬라지를 감당해라 이러면 나는 그게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여친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가 지금 글에 쓴 것처럼 직접적인 화법은 아니고 자기야 우리가 그래도 결혼을 하기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 알잖아 그리고 이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것도 너도 알고 있잖아 이런 뉘앙스 정도로 이야기했죠 구체적인 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얘가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 쳐 울더라고 그러면서 뭐야 그럼 여지껏 그런 생각을 감추면서 나를 만나 온 거야 이 사기꾼 새끼야 이럴 거면 나를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지 왜 내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거야 내 인생 불안에 등등등 완전 바락을 하더라고 아니 나 억울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 진짜 이 얘기 듣는데 순간 머리가 띵 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뭐 지 혼자 막 화를 내더니 이럴 거면 전화도 끊자 이러길래 그래 알았다 내일 연락하자 이렇게 말하고 일단은 끊었습니다 지금 이게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대체 이런 거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여기서 모든 걸 다 끝내고 헤어지는 게 정답입니까?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저는 결혼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얘하고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아니에요 왜? 얘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저입니다 저도 참 이기적인 게 결혼은 절대 안 되지만 연애는 계속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얘도 말만 저렇게 하지 나랑 비슷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건 뭘까요? 이제는 변했으니까 나는 그냥 놓아줘야 되는 걸까요? 그래도 결혼은 안 되니까 내 욕심은 여기서 버리고 그냥 여기서 놔주는 게 역시 남친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댓글 1번 상대만 할 생각이고 또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럼 그냥 헤어지는 수밖에 없죠 제목 보고 궁예제를 해봤어요 2번 비혼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진짜 기도 안 찬다 3번 나도 여자지만 저렇게 지 마음대로 말 밟고는 애들 진짜 싫어요 4번 야 아직도 모르겠냐? 이거는 비혼이 아니라 맵을 대충 밝혀보니까 미네랄이 가장 많은 게 바로 너라는 거요 아울러 즉 그지 같은 게 옵저브로 몰래 정찰해 왔는데 니네 조상님이 스캔 쫙 뿌려가지고 알려준 거 아녀 그 고급 정보를 어서 빨리 큰 맨도 띄워가지고 도망을 가야지 지금 뭐하고 있는 거 아이가? 5번 애초에 저 여자는 처음부터 비혼이 아니었던 거죠 뭐랄까 나중에 지가 헤어지려고 할 때 매달리지 마라 이런 의도로 절할지를 했던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가 이렇게 하면 남자가 지한테 막 빌빌 기면서 엎드리고 갑질 연애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6번 그래 뭐 사람 생각 바뀌는 거야 흔하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가 먼저 저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 와가지고 감히 이따위로 시부렁거리면 안 되는 거지 양심이 있으면 7번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적반하장 죄인 만드는 거 극혐이네 진짜 8번 생각 안 바뀌는 건 그래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랬으면 헐뭄 뿡당 결혼 빌드업을 할 게 아니라 차분하고 진지하게 자기야 내가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귀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져서 내 생각도 바뀌었어 이랬으면 이 글쓴이 남자도 분명 이런 거지같은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9번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등신인가? 그래서 비혼 타령 안 하는 줄 알아? 마음 바뀔 수 있는 거 지도 스스로 잘 아니까 그냥 결혼 생각은 딱히 없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아니면 당장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돌아다니는 건데 저렇게 처음부터 비혼 비혼 이러면서 못 박은 여자라면 마음이 바뀐 게 맞다 쳐도 개최한 건 어쩔 수 없다 이거지 10번 3년 동안 몇몇 남자 간보다가 선택한 거 아닌가? 아니면 회사가 거지 같아가지고 그만두고 싶다든지 처음엔 비혼이라고 못 박은 건 일단 사귀다가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기 쉽게 하려는 빌드업이고 이거 무조건 피해야죠 저런 거는 결혼하면 평생 피곤해요 11번 솔직히 20대 혹은 30대 초반 여자애들 입에서 나오는 비혼 주인이 나는 애를 안 낳겠다느니 이런 건 들을 가치도 없어 그들 대부분이 그냥 모톤이고 정신 승리하는 거요 그리고 진짜 비혼인 애들은 저렇게 더벌더벌 말도 안 해 꼭 그게 아닌 것들이 나는 비혼이야 나는 비혼이야 그렇죠 이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살 빼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다이어트 할 사람들은 말 안 하고 그냥 운동합니다 근데 꼭 입만 살아가지고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아까 중간에 댓글이 아니죠 본문에서 아무리 좀 거지 같은 부분이 있어도 연애만 하는 거면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가니까 나도 쉴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이게 저 때문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제가 사람 하나를 비혼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0년 전쯤에 동생이 아는 동생이 여친이랑 결혼을 하니 많이 이렇게 말이 오가는 상황이었나 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다른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유부남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만 하지 왜 하지 말라는 건지 말을 안 해준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생긴다 이렇게 저한테 뭔가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형님 생각은 어떠냐 이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결혼해라 하지 마라 말을 안 하고 그냥 알아들을 수 있게 여자친구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싸울 때 있냐? 예 싸웁니다 진짜 패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 있냐?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꼬라지 보기 싫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길래 그래 그때 너는 싸우고 집에 가면 그만이지 근데 그 여자가 네 마누라가 되면 그렇게 싸우고도 한 방에서 자야 된다? 이랬더니 애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수긍을 하면서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흐흐 으흐